장례 비용 장례 비용 요즘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연도 그거 시급 최저 시급 오르는 바람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음식 장례버스 상복 도움이 안오른게 없습니다 전부다 작년 대비 20% 인상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 최저가로 보실 수 있으니 알아볼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최저가 장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